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이동형 엑스레이 설치도 발표와 달리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매일 오전 보건복지국장 등이 신종 코로나 대응 상황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지역 대학 최초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순천대는 2020학년도 1학기에 중국인 유학생 36명을 포함해 모두 21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옴에 따라 고영진 총장을 총괄관리자로 하는 위원회를 어제 발족했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2월 중순부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27명과 중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타국가 학생들을 구례교직원 수련원에 자체 격리하는 방안을 구례교육청과 논의하는 등 예방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긴급재난관리기금 4,6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방물품은 주로 재난취약계층이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과 방문객들이 많은 시청, 읍면동 등 민원실에 우선 지원됩니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관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심 환자가 전혀 없다며 일부 맘카페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짜뉴스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거나 약식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목 특수를 기대하던 화회업계는 울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1,067명이 졸업할 예정인 순천의 한 대학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무섭게 늘자 졸업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학사복을 비치해 학생들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 1,30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는 순천의 또 다른 대학교 역시 조촐한 수상식만 갖기로 했습니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확진자가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우리 순천대학교도 감염 우려가 높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암두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졸업식을 되도록 자제하라는 안내문을 각 시군 일선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로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소규모나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를 자제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졸업식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잇따르자 꽃집 주인들은 울상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목 시기인데 꽃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손님들은 없죠. 엄마들이 많이 안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아예 나는 그냥 팔 생각을 안 해요. 안 사러 와보는 꽃이라 썩어 보이잖아요. 화해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꽃 경매량과 가격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월에서 5월 상에 나가는 물량이 한 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30, 4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 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입학 시즌 전에는 수그러들길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시될 대표 미술품들을 구입하고 미술관장 공모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크레인이 쉴 틈 없이 집안을 다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축물 외벽의 마감공사도 한창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구광양역사 1만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남 도립미술관 조성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조성공사는 오는 7월 준공,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6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의 전시 예정인 미술품들도 공개 모집을 통해 1차로 60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을 포함해 청경자, 오지호 화백 등 미술계 지역 출신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의 개관 준비에서부터 운영, 발전 계획 수립, 시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의 개관 준비가 활발한 가운데 성공적인 개관과 연착륙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중심이 돼 전남의 거점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계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전남 예술 문화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유명한 분들의 작품의 매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 매입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은 또 있습니다. 정상 개관을 9개월에 앞둔 전남 도립미술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 새로운 전남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가 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고수온, 태풍 등 어업재해에 따른 도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채묘시설 복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고, 수산생물 8개 품종의 치여입식비 등 12개 품종에 대한 어업재해복구비도 최대 2배까지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원 단가가 반영되지 않은 품종 등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어제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다도해 최남단 섬인 여수 거문도에서는 봄기운을 가득 머금은 해풍쑥 수확이 한창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뱃길로 2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다도해의 끝장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야산 곳곳에 푸른 쑥밭이 펼쳐집니다. 향긋한 쑥내음 속에서 주민들은 분주한 손놀림으로 이른 봄을 맞이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날씨가 따뜻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쑥채취가 시작되는 거문도. 섬 전체 800여 가구 가운데 130여 가구가 입춘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쑥채취에 나섭니다. 해풍쑥으로 불리는 거문도 쑥은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식감이 부드럽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쑥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다 쑥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인기를 얻으면서 한 해 50억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쑥이 굉장히 건강하고 생명력도 강하고 또 미네랄 성분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께서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섬마을에 넘실거리는 쑥내음이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1월이 기상관측 47년 만에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4.6도로 1973년 기상관측이 확대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약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잦은 남풍기류로 인해 기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라 광주전남 12월 1월 적설량도 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날씨 탓에 해조류 양식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에 미역과 다시마 양식이 차질을 빚으면서 벌써부터 전복 먹이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도 이상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초기에 엽체가 탈락하거나 성장이 더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도와 완도 등 전남 해역의 미역 피해는 줄잡아 20, 30% 수준. 가득 차 있어야 할 미역 줄기들이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미역에 이어 이달부터 양식을 시작하는 다시마도 양식용 포자 생산이 늦어져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뛰었습니다. 다시마도 일단 시작부터가 안 좋아요. 그것도 지금 한 보름 전에 미리 받아놓고 지금 다 가입식을 해놨거든요. 미역에서 다시마로 전복 먹이가 교체되는 시기는 4월 중순. 먹이 대란이 계속될 경우 전국 90%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의 전복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도 내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 통계 조사 결과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농업인이 5,166농가로 전년 대비 2.8% 늘었습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고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8%, 5억 원 이상이 3%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38%로 지역별로는 고흥군이 5,166농가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선 후보들의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여수산단의 공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형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화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산단의 위험 공정 업무에 전문가의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안전매뉴얼 재점검과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갑원 민주당 순천시 예비후보가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과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가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서 또 하나의 공룡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협 유통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오른 106.09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수축산물이 3.9%, 공업제품이 2.5% 상승했고 공공서비스는 2.2%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이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는 지방의원들의 지지 선언을 당 차원에서 금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범 규정을 들어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을 금지하며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6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간 포근했던 터라 추위가 더 심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1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한 상태입니다. 서울과 제천도 체감추위가 영하 14도에 달하고 있고요. 최강 한파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눈구름은 모두 물러가서 내륙 지방은 온종일 쾌청하겠는데요. 살얼음 때문에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만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기온은 4시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이 영하 10도, 대전 영하 6.8도, 대구도 영하 2.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일제히 영하권에 머뭅니다.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광주 1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그래도 시기적으로 한기가 오래 머물지는 않아서 금요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를 만큼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